오데리 오데리 오늘 소개팅 해? 화이팅! 자, 주모! 우리 오데리가 말이야 오늘 소개팅을 한다는 거 아니야 다들 팩도 주고 응원의 박수 박수! 고기 선물 오데리 오 대리 누가 요즘 원형 그래프 쓰지? 그래프는 막대잖아 그렇지? 막대? 그렇지 막대 막대 그래프는 당장 바꿔 예 지금 당장 바꾸라고 예 당장 예 오 자네 걸그룹 좋아하나 봐 나도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일을 좀 이렇게 좋아해 봐 응? 아 좋아 지금 그냥 케이팝이 경제에 미치는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싶다 이미 웬만큼 안 보이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싶다 야, 또 소개팅해? 메신저 좀 유지해 그만 끄지? 아, 이거 보고서는 진지하게 군사체지 그래프는 막대지, 어? 막대로 바꿔 하나씩 해 네 바탕화면은 걸그룹으로 바꿔 혼자보는 자유 모르나? 모르나? 흐 괜찮아, 괜찮아 또 하나씩 그럼... 계란한 예 보기